8대6입니다. 썰린저 점프슛. 짧았고 리바운드 가져오는 문성곤. 와이드 오픈. 전석엘의 3점. 역시 KGC의 가장 큰 장점. 역시 문성곤 선수의 리바운드입니다. 그렇습니다. 다시 양희준에게 탑에서 3점.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재도가 받고 올려놓지 못했습니다. 리바운드. 넘어지면서 잡아주는 문성곤. 문성곤 선수 리바운드 좋아요. 네. 썰린저 반칙입니다. 유현준의 반칙. 아 영리해요. 흔들어 놓고 스크린 활용 열렸습니다. 송교창 한 번 피하면서 덜집니다. 짧았습니다. 리바운드 문성곤. 네. 지금은 KGC의 로테이션 디펜스가 완벽했습니다. 네. 자 송교창 쪽으로 투위됩니다. 어 문성곤 뺏어냅니다. 안양 KGC. 아 지금 KGC 터너 버 조심해야 됩니다. 비하인드 백 드리블. 변준혁 유로 스탭. 특점입니다. 변준혁. 아 이제도 전성현, 문성곤, 도세근 썰린저로 출발하고 있는 안양 KGC. 코너에서 문성곤. 석점. 자 문성곤이 터지네요. 라거나가 직접 던집니다. 짧아요. 리바운드 문성곤. 바로 달립니다. 머리가 좀 멀었어요. 전성현. 쏘지 못했습니다. 왼쪽으로 돌파. 전성현 몸을 부딪힙니다. 득점합니다. 전성현. 지금은 좀 무리한 플레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57대 44. 썰린지요. 코너를 맞습니다. 문성곤 바스켓 조준 명중시킵니다. 문성곤. 아 이제 오늘 문성곤 선수에게 저렇게 쉽게 슛을 주면 안 될 것 같네요. 네. KGC 이제는 나가야죠. 네. 아 참. 자 라거나가 밀어붙입니다. 어 블락샷. 오세곤의 블락샷. 또 라거나를 막아냅니다. 3대의 아웃오버. 이제도 에벤솔레이업. 안 들어가네요. 아 지금 멋진 트레지션인데요. 네. 자 지금 공을 쳐내면서 문성곤 뺏어냅니다. 아 대단한 어스 플레이입니다. KGC 스펙 대단하네요. 지금 라거나 포스밖에 없거든요. 네. 기현준 형 빼줬어요. 자신감 있게 문성곤. 또 터집니다. 아 지금 문성곤 선수에게 안 돼요. 이렇게 계속 치면. 네. 자 전주 체육관에 슈퍼뿐이 떴습니다. 문성곤 석점 3개째. 3컷터에 폭발하고 있습니다. 이번엔 헤인즈 상대로 외곽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. 솔린쥬. 안 들어갔고요. 공격 리바운드 가져가는 문성곤. 함준호가 조합 마무리됐습니다. 지금도 또 문성곤 선수의 리바운드예요. 네. 예. 감사합니다.